아주 중요한 실험을 하겠습니다. 2017년 5월 28일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합니다. 이건 대한민국 역사적인 날입니다. 물론 이전에 성공을 했지만 오늘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놔야 할 것 같아가지고요. 지금 손으로 포항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것을 빛을 가하는 겁니다. LED 빛을 가할 때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건데요. 순식간에 열 전도율을 느낀과 동시에 전기가 통할 수 밖에 없죠. 이 포항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통한다고 그랬죠. 전기가 통한다는 말은 자기장이 흐른다는 말이죠. 전기장이 있는 곳은 자기장이 동시에 있겠죠. 동시에 열 에너지, 열이 발생할 수 있죠. 순간 흥미로운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엄청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. 순식간에 지금 여기 보면 손에서 지금 순간 에너지가 느껴지는 겁니다.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져요. 두께가 이리 두꺼운데 이 빛이 동시에 가면서 열이 전달되는 거죠. 마치 자기장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. 이것은 상당히 몸에 좋다는 것을 느끼며 또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무한에너지죠. 에너지입니다. 이상 포항성 유프린트카페 앵두금 성분 분석소의 박현철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